오랜만이라 긴장되는데 어우쒸 오랜만이라 좀 다치마 오 바로 한방나는구나 됐구나 캡치된걸 이제 알았네 제가 정말 안한지 진짜 거의 2년 넘어가지고 옛날에는 좀 참는데 오쒸 하시네 하시네 하니 아니 아 나 이거 칼맞은 것 같은데 아 으 어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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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장해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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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안쪽으로 저는 원래 거의 중화기 위주로 날아가는 것 같지 않은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미니건이랑 RPG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스나도 옛날에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차를 거의 한 2년 더 날으면 죽었습니다. 옛날 포턴이 끌어올리려면 문제가 없어서 복습을 많이 해야겠네. 문제에 사람이 없으면 상관없어. 60개 34번인데 지금 방 오케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